일단 혼자서 한판 권축 연습해볼게요. 그 포트나이트 캐시템 결제하실 때 영어로 선행 짝대기? I인가? 그거 하시면은 저한테 크리에이트 후원이 들어와요. 입력 한 번씩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오케이. 좋아. 뭐라고 할 거예요? 오케이 오케이. 건축 연습을 배울 거예요. 자 오늘은 선행님에게 정말 기적적으로 제가 포트나이트 건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저 그래도 그거 알아요. 계단 바닥 벽은 알거든요. 뭐야 매치매이익을. 3.44초? 어. 저거 보여드려요? 아 해봐. 야 나도 준비한다.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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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자 보여드릴게요. 갑니다. 1.4초. 어 계단부터 얍삽하게 그렇게 하네. 야 실제로 쏴면 벽부터 쏴야 되잖아. 야 실제로 할 때는. 계단부터예요 원래. 해보세요 해보세요. 자 봅니다. 아 이거 아래쪽에 잡혔네. 와 2초. 와. 아아. 아 진짜. 따라하냐다. 이 초면을. 아 이거 쉽네. 이거는. 어떻게 하는지. 이거 쉽다고. 아 당연히 쉽죠. 보여 드릴게요. 네네. 하하니 어이가. 한번 볼게요 진짜로. 이게 기본 빌드잖아. 진짜 개. 개. 기본 빌드인데. 자, 설행님의 자, 시작했습니다. 이거 시작한 거 맞아요? 네. 맞구나. 아, 바닥도 해야 되는구나. 아, 이런 이런. 아니 난 바닥이 안 보였어, 이거. 바닥은 안 하셔도 됩니다, 참고로. 예? 바닥까지 하는 줄 알았는데? 와, 14.29초? 한 번 다시 들고 와봐, 이거 제 잡아. 그다음에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계단 바닥병. 혹시 할 줄 아시는? 아, 당연하죠. 보여드려요? 저 달리면서 다 할 수 있어요, 그거. 이야, 역시. 잠깐만, 지금 멈추고 싶었어요. 자, 보시면 계단 바닥병. 계단, 어? 위에가 막혀, 여기 위에가 막혔었는데, 방금? 아, 제가 원래 달리면서 하다가 천천히 그러니까. 역시. 이게, 이 계단 바닥병이. 어, 자세가 없어요. 유치하다고요? 저희 어려요, 아직. 네. 펑펑이가 숨을, 숨을 줘요. 짱고로 몸말로 몰라, 이거. 빠빠라바빠라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. 서른이가 라면을 사요. 빠빠라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. 펑펑이가 배달을 해요. 펑펑이가 배달을 해요. 펑펑이가 배달을 해요. 펑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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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달을 해요. 네가 쓰면 저거.. 그걸 룰로 정했어야지! 얍! 얍아! 제가 죽였어요. 빨리 빨리 여세요. 사퇴 여세요. 1등에서 10만 원 얻어야죠. 1등이야. 1등이야. 안돼요. 오 좋아해! 나이스! 나이스! 5% 왔는데 더블 마니파인 글로라로 서는데 내일 들고 간다. 7시간 뛰면 만나겠네? 그런 말 하지 마! 그런 말 하지 마! 7시? 8시에 일어났네, 8시. 오늘도 로스하크를 못 하는 거야? 8시에 일어나야 돼. 나 진짜 노트북 들어가서 로스할까 봐. 8시에 일어났네.